이 부분 그 중에서도 기타 전문분야와 일반인 인터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문분야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어휘는 어렵겠죠? 그리고 일반 인터뷰는 직업이 특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차피 어휘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보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저 보기가 답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부터 보시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 또팅취 다른意見. 자팅취 귀담아 듣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의 의견을 좀 많이 귀담아 들어라. B. 인 진쟈 지定. 자 지定하면 뭔가 재정하다인데 만약에 HSK가 나온다면 보통 목표를 세우다 할 때 세우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다. 세워야 한다. 마땅히 일찍 세워야 한다. 아마도 목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이싱 얼웨이. 자 이런 단어를 안 외웠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수이싱은 마음대로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팁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글자짜리 단어하는 얼은 연결하는 역할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요. 웨이가 하다는 뜻이니까 아 마음대로 하다. 뭔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한다. 좋습니다. 마지막 D. 위에 G, T. G, T. 위에 하. 위에 G, T. G, T 하면 구체적이다. 하오는 좋다. 위에 위하면 A 할수록 B하다. 고정격식이죠. 구체적일수록 좋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B부터 제가 좀 감이 왔어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목표를 세워라. 아니면 좀 일찍 세워라. 일찍 세워라. C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D는 좀 더 목표가 구체적일 수 좋다. 그래서 계획이나 목표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A. 구리 다수의 성 초항에. 자, 초항에. 자, 구리라고 했으니까 격려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을 격려하다. B. 시. 지수한지. 쪼아니에도 연주성. 자, 지수한지. 아직도 이것을 계산기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학문 분야에서는 다 지수한지로 쓰고요. 띠엔나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공의 연구생이다. 자, 이것 때문에 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인물 정보인 냄새가 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C는 정당고 어쩌워지야. 역시 마찬가지죠. 진작 일찍이 작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정보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정릴러. 세웠다는 뜻이죠. 이지아 추반서. 출판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물 정보. 그래서 대학생 창업을 격려했는지, 아니면 컴퓨터 전공의 연구생인지, 아니면 작가였는지. 출판사를 설립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보시죠. 3번 A. 지리, 쉐시죠. 자, 지리하면 우리 구리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려하다. 쉐시죠. 학습자를 격려하다. B. 과이수, 티가오, 정지. 자, 과이수, 티가오 하면 보통 노빨리 향상시키다. 정지. 성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는 호유에, 스웨이. 자, 호유에 하면 활발하게 만들다, 활발히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스웨이, 사고, 생각을 활발하게 만들다. 지앤칭, 쉐시, 부단. 자, 지앤칭, 경감시키다.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다. 자,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추측하기 애매하긴 한데, 동사만 봐볼게요. 한번. 격려하다, 향상시키다, 활발하게 만들다, 경감시키다. 자, 이러면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목적이 뭐냐, 저것을 하기 위해서이다. 원인이 뭐냐, 저것 때문이다. 효과가 뭐냐,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 이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문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런, 쩐, 지, 비, 지. 자, 런, 쩐, 열심히, 지. 기록하다, 비지, 필기. 열심히 필기를 해야 된다. 자, 전향, 전향하다, 바꾸다는 뜻이에요. 전통도, 커번, 쇄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커번이 교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전통적인 교제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다양한 새로운 신 매체들을 이용한 공부들을 대비해서, 대조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즈위에도 단지 읽으세요. 뭐를? 또 이 쯔지, 요용도. 자신에게 유용한 것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읽어라. 읽다? 체격하는 내용인가요? 자, D. 판두, 허, 찡두, 시앙지의 허. 자, 판두는 범독. 범독이라는 거는 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읽는다고 생각해요. 광범할 때 범자죠, 그쵸? 광산할 때 판자입니다. 그 다음에 찡두, 정독은 자세할 정자니까, 자세하게 읽는 게 결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면서도 자세하게 봐야 된다. 자, 일단 C와 D를 보면 책 같지만 아까 전통적인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오늘은 아까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쵸? 왜냐하면 B에 인터넷, 컴퓨터 전공의, 연구생이다. 창업, 출판사, 작가. 그쵸? 이게 인터넷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로 매체는 전통적인 교재 외에는 인터넷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쵸? 어떻게,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라든지, 아니면 게스트의 의견을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기 보시죠. 5번입니다. 자, A. 거리, 인도. 자, 합리적으로 인도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합리적이란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한번 적절하다, 알맞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바꿔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도해야 된다. 자, B는 초콩, 베이 탐은. 초콩 하면 보통 이제 시간을 내다, 그쵸? 초시지앤 이런 뜻이죠.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 그들이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C. 그 다음은 주 고도, 공지엔.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줘야 된다. D. 위, 랏, 시, 고통. 선생님과 소통을 한다. 선생님이 나오고 뭔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 보니까, 역시 6급이 제일 많이 소재로 다루고 있는 하이즈,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추측해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진행자네요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주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자, 진행자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 박사에서 과학 칼럼 작가로 그리고 나서는 과학기술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당신의 직업 전환은 폭이 매우 커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알려줬냐면 바로 이 게스트의 정보를 진행자가 알려줬어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진행자는요 이 게스트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 신분도 좀 알려주고 아니면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미 인물 정보로 우리가 생각되는 예측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때 혹시 놓치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아까 2번이었나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지금 보기로 보고 계시나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정당고 조지야라는 게 있었어요 정당고 조지야 시에 있네요 시에 있어서 여기서는 조지야 이미 작가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시가 되겠습니다 2번부터 먼저 해결했다라는 거 실질적인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당신은 직업의 길을 어떻게 계획했었나요? 라고 했어요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시 지화 부루 변화快 무슨 말이에요? 부루는 뭐뭐만 못하다 계획이 변화만큼 빠르지 못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행입니다 아까 되게 좀 어려운 어휘였는데 그대로 쓴 경우는 좀 들릴 거예요 나는 계획이 변화만큼 빠르지 못해서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1번도 해결이 됐네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경우라고 했었죠? 제가 분명히 진행자 질문이 문제로 되는 확률이 거의 높긴 하지만 70% 정도 그럼 나머지는 가끔 문제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공질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자는 질문했지만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때 뭐라고 했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초조해하면서 어? 나 뭐 놓친 거 없나? 이러면서 막 내려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2번은 해결됐으니까 1번과 3번 정도의 보기만 보면서 혹시 연관된 질문이 없는지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여자와 뭐라고 물었냐면요 학습은 또한 하나의 지속성과 집중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활동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까요? 조화롭게 하다가 시에 튀어나왔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아주 좋은 학습 패턴을 설계하는 데는요 지요 요거부터 체크할게요 지요요 지리조용 요요 시허 후련왕도 특정 그러니까 지요 하면 뭐뭐이기도 하고 뭐뭐이기도 하다 요요로 썼으니까 뭐뭐해야 하기도 하고 뭐뭐해야 하기도 하다 뭘 해야 하기도 하고 첫 번째 지리조용 격려작용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의 특징에 부합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이었죠 벌써 1번 2번은 해결이 되었고 세 번째 보기에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A. 지리조의 시저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아까 작용이나 원인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바로 요 부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속성과 집중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일단은 독자, 구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격려를 해줘야 돼 보는 사람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 특징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인터넷 특징에 맞게끔 한다는 보기는 없었으니까 정답은 A가 나왔습니다 A. 자 그 다음 여자가 질문을 뭘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해요 자 이런 거는 이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지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죄치가 원래 우뚝 쏟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더 뒤에 있잖아 명사로 지금 처리를 할 건데 우뚝 쏟는 걸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급부상 저는 이제 급부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급부상 요즘 인터넷이 아무래도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의 급부상이 다 어쩌려고 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야기했다 불러일으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의 수입 피행화를 야기했다 수입 피행화는 파편화에요 파편화란 말은 뭐냐면 이 파편화란 말은 정보가 잘게 잘게 쪼개졌다라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진짜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입 피행화 그래서 정보의 파편화를 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러한 현상을 마주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아까 4번 보기에 보면 우리가 필기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 이 노트에 우리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읽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범독과 정독이 있었는데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남자는 많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보기를 먼저 보고 있었다면 아마 이 문장이 확실하게 들릴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은 D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가볼까요? 자 마지막에서는 여자가 님런웨이 일단 생각을 물어요 다음은 인간의 전량 핑헝 왕루어 쇄시 위 왕루어 정인 두 단어가 중요하죠 핑헝 핑헝을 일단 평형이란 말 절대 쓰지 마시고 명사로 쓰는 균형 동사로 쓰면 균형을 잡다 라는 뜻이요 기억하세요 핑헝은 균형 아니면 균형을 잡다 그 다음 하나 더 6급 단골 단어죠 5급 때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 중독이란 뜻이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 그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나요? 무엇과 무엇? 인터넷 학습과 인터넷 중독의 문제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학습과 인터넷 중독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한다고 여기 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5번에 우리가 보기를 아 이거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했는데 이걸 아마도 인터넷으로 뭔가 학습하는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지하장도 허리인다고 아까 똑같은 표현 썼습니다 가장의 적절한 인도가 하이시 헌니오 비야오다 아주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5번의 정답은 결국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읽는 것 위에도 라고 하죠 인터넷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전문가라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보기를 먼저 장악을 한 다음에 어차피 어려운 거 보기를 잘 이해한다면 오늘은 내용이 어려운 대신 단어는 그대로 썼다 그렇죠? 이렇게 바꾼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대로 썼거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특징이에요 지문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는 쉽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9일차 듣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단어들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